자 우리 이제 인파를 찾아갑시다 인파를 찾아갑시다 저기 저거 뭐죠? 저기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저기 나쁜 놈이 화살 타고 저기가 딴 거네요 두 개가 두 개가 있죠? 쟤네들 보니까 하나하나예요 그죠? 가봐요 저거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? 가다가 쟤네들 화살로 쏠 텐데 그죠? 그리고 너무 낫지 않나 여기? 에비가일인가 그게 없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마스터모드 새로 나온 애네요 바닥을 보고 있네요 아 맞다 우리 아 맞다 어우 죽었어 어 난 전혀 전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았네 한번도 와 나 에너지 겨우 4개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스테미나가 한 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했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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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막 하핫ㅎㅎㅎ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 어? 여기가 있는거야? 너무 빨리 다시 여기서부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음식들은 한 거 다 있나 자 여기 왔으니까 쟤네 먹고 갈게요 쟤네 되게 그거예요 되게 빨라 한참 멀리 있는데 다 도망가잖아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내가 물으면 무섭다고 어이구 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결국 에이 거지 갔다 스테미나 너무 없어 안 되겠어요 스테미나 좀 채워야지 도저히 이렇게 못 하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테미나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죽어도 에너지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얼코 그런 건 없는 거니까요 쟤네 너무 빨리 도망간다 쟤네 여기있죠 먹어야지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 잡아줘야죠 도망갔어 왜 물음표가 뜨지 내가 잡았던 게 다 없어졌나 봐요 딱 나오자마자 바로 딱 잡아줘야지 또 도망갔어 빠르기도 하여라 난 널 안 잡을 거야 거기 있어 그대로 거기 있어 글씨가 뜨자마자 바로 눌러줘야 돼요 너머리는 내 머리야 너머리는 내 머리야 내가 가지고 가겠다 너머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자 여기 많죠 어디 갔네 도망가는 거 봐요 애들 왜 이렇게 더 그 가지고인 것 같아 더 민감해졌어요 애들이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몰라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나쁜 놈들이 또 있네 얘네들 좀 잡고 가자 얘 못 보고 있으나 봤어? 아 불었어 글쎄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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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쉬었다 왔더니 다시 손이 아우 야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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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아우 후달 후달 거려 후달 거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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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베 러스티어도 이게 칼이 났지 방망이보다는 진짜 싸움 할 때마다 샬롯이 쳤는데 할 얘기가 있나봐요 잠깐 나갔다 와야지 우리 샬롯이 혼자서 치약 뚜껑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자랑하려고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열었대 치약 뚜껑을 귀여워야죠 아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처음 시작하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노말모드 하는거 있잖아요 제 캐릭터에 엄청난 물건이 많이 있어요 뭐 더이상 파밍 이런거 안해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함이 하나도 없어요 잘 죽지도 않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뭐가 딱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잘 죽지도 않고 그랬는데 마스터 모드 시작하고 보니까 트라이얼 오브 더 스워드 있잖아요 마스터 스워드 업그레이드 한거 그거 하고 마스터 모드 하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이 다시 더 흥미로워졌어요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딱 뭐 있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죠 딱 코럭시드 있게 딱 좋게 생겼는데 없네요 자 인파 쪽으로 가봅시다 가면서 가면서 물 좀 먹읍시다 그 하늘에 있는 애들도 욕심내면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활 쏘고 갖다 떨었잖아요 활 안 쏘면 거기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에너지도 그렇고 좀 더 큰 다음에 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자 그레이 플래토를 벗어났습니다 하이르크 잉덤을 왔습니다 저기 코러기 보이죠 그래서 먹고 가요 보이는 건 다 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캐릭이 잘 안 커요 생선이 참 맛있어요 오바 오파 오파 옆으로 걷기 될라나 모르겠다 오 예 하나 더 어디서 어 오케이 하나 더 올라와 오케이 야호 찾았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저쪽으로 가고 있죠 자꾸 들렀다 가고 싶어요 싸움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쎄 와우 그럼 다 깨지고 에너지 채워 먹어줘야잖아 이거 왜 에너지 안 먹고 있었나 두놈이나 있죠 두놈이나 있죠 여기 주놈이 다 여기 있네 어떻게 된거지 야 구이자 친구가 뭘 좀 둬야지 응 어우 스타일이 좋은데 밥을 주고 그래 야 너 칼 좀 좀 주지 좋은거 먼저 써 좋은거 먼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좋은거 먼저 써 제 신조가 그래요 사과가 10개가 있으면 제일 상태 좋은거 부터 먹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주 애기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어떡할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심리 테스트 하듯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거기서 별생각 없이 저는 맛있는거 먼저 먹을래요 라고 했는데 그게 평생 동안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결정할 때 그런 순으로 그냥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별일이죠 어? 잠깐만 우리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억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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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도 하이르필드에 새로 나온 마스크하고 그게 많이 숨어 있어요 하이 하이르필드 여기 지금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 새로 나온 가버드들 마스크 하고 가버드들 4짜리죠 부러져 가니까 버려야죠 여기 쓰셨던거 같은데 아직 그걸 못쓰잖아요 센서를 못쓰잖아 아 찾았다 아 기억력은 끝내줘 저 사실 기억력이 너무 안좋아요 잘됐네요 이거 쓰고 다녀야지 지금 뭐 없잖아 잘됐다 어차피 헬멧도 없는데 이 마조라스 마스크에요 새로 나온거 마조라스 마스크 얘는 적들이 원래 같은 모양의 마스크를 쓰면 공격을 안했잖아요 얘는 종합본이에요 종합본 다 공격을 잘 안하더라구요 모든 몬스터들이 몬스터로 생각을 해요 좋죠 아주 덕분에 이거 아주 편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스니키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스니키를 해야죠 스니키를 해야죠 스니키가 좋습니다 자 이 녀석 혼자 나와있네요 아 왜 일어나는거 왜 일어나는거 방금 봤어요 다리를 쳤어요 쟤는 물에 들어가면 끝나죠 수영을 못해요 보카볼리는 죽이고 싶으시면 물속에 던지면 됩니다 자 저희도 신났죠 잠깐만요 저기서 놀고 있을때 음식을 좀 합시다 하이테일 리자드가 좀 나왔네요 얘는 뭐죠 무브는 뭐 킥컬이 똑같네요 얘나 얘나 섞어볼까 에휴 꽉 나왔어요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예 스니키 스니키네요 스니키 얘는 좋았어 전 스니키가 참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니키 스니키가 없을때까지는 그 갑옷을 사기 전까지는 이런걸 자꾸 사용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보기가 편해요 저보다 보카볼링 이쁘게bb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 그죠 얘는 하이룰베스 세 개 아무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어우 스니키즈는구나 뭐야 너 볼데그 스니키즈 아 안주잖아 자격 받나봐요 제가 시즌할 때 쓰라고 이거는 뭐죠 쿠케어 이거랑 이거랑 적어봅시다 뭐 좋지만 음 얘를 많이 넣으셨네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 지금 큰 게 필요가 없어 에너지 4칸 밖에 없어서 두 개만 해 보겠습니다 좋죠 이거 하나만 해야겠다 하이롤 허브에요 좀 기억을 해야지 몇 개 나왔죠 못 봤어요 초반이라 두 개씩인데 딱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이거 뭐죠 스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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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이나 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태미나죠 스태미나 스태미나 이거 그냥 그 들어갈 거예요 한 칸이 하나가 저 정도고 두 배 될 거예요 아마 4분의 1점 넘게 이것도 그냥 에너지예요 얘는 뭐니 스태미나 리커버리 이펙트예요 음 좋은데요 허니 캔디를 만들었네요 허니로 제가 지금은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 지금 제가 막 에너지 20칸짜리 먹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살면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요 어 얘가 난 대신 있긴 하네요 아 얘 나 모르지 아 맞다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이게 마조라스 마스크의 장점입니다 자꾸 따라 하지마 얘는 내가 쐈는지 모르네요 알어? 알어? 니네 다 돌려올 거야? 나한테? 난 다 온다고? 얘네 움직임 봐요 어쩜 이래? 야